안녕하세요! 드리밍댐스! K-Style, 주이시는 고맙습니다! 어릴 때 가끔 가족끼리 놀러 온 적은 있었는데 멤버들이랑 다 같이 저희를 많이 많이 기다려주신 일본 드리밍분들을 만나러 와가지고 너무너무 신났고 또 이제 그런 드리밍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일본에 온천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온천을 가서 계란도 먹고 뜨끈뜨끈하게 족욕해 보고 싶어요 저는 또 있어요 일본에서 이번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감사하게 초대를 받아서 왔잖아요 다음번에는 저희 드리밍댓이 직접 개최를 해서 드리밍댓이 직접 초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2023년은 더 많은 드리밍과 뭔가 더 많은 무대 그리고 그런 무대에 저희만의 무대에서 드리밍댓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무대 맞아, 메이밍과 전세린 저희가 또 이번에 이렇게 멋진 빌런 디엔드 더 원이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의 활동도 열심히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드리밍을 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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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